남자보다 더 뛰어난 운동 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차도 잘 타고 차가 오토바이 스틱이에요 스틱이죠 왜 저러실까 정말 어쨌든 오늘 우리 구둥신 장신 미녀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초중 동창이에요 임어막씨 그 다음에 누구시죠? 김민규 김민규씨 반갑습니다 김민규씨가 얼핏 보면 김동완씨 닮았잖아요 신화의 김동완씨 여러가지 별명이 많죠 자세히 봐도 닮았어요 닮았잖아요 제가 김동완씨 닮은 꼴로 실시간 검색을 1위 한 적도 있고 100미터 김동완 50미터 김씨 그렇게 닮았다고 하면 좋아요? 저야 좋죠 저야 너무 좋지 그래요? 신화니까? 그럼 신화 팬들한테 약간 미안하지만 좋지 그럼 서로 더 좋은 거예요 이범완 선배님은 그 트로트로 전향을 하셨잖아요 저 이제 가끔 가다가 트로트 무대에서 맞다 예전에 그 자주 마주쳐요 2대8 2대8 어떻게 됐어요?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김민규씨도 트로트 하시잖아요 저희도 했죠 저희도 김민규씨도 트로트로 바꿨잖아요 이게 저하고 공통점 공통점 몰랐어요 제목이 뭐예요? 자꾸자꾸 자꾸자꾸 생각나 뭐가요? 뭐가 생각나 아니 여기 도전천국 생각나냐고요 자 먼저 우리 화선 선진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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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 시원해 아이쿠 나왔다 이제 아이쿠 나온다 아이쿠 아이쿠 굉장히 긴 아이유예요 네 179 아이유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이선진 오늘따라 늘 바람은 또 완벽한지 이선진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잊어버린 척 딴 얘기를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고 입맞출까 눈물이 타올라서 고개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게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했던 모든 말 저 하늘 위로 한 번도 못 했던 말 울면서 할 줄은 난 몰랐던 말 나는요 오빠가 좋은가 어떡해 이선진! 사랑! 역시 도전천국의 전 MC라고 이 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집어주시죠 네네 그 한 소절이 끝나기 전에 틀린 가사를 불렀다가 다시 옳게 정정을 해주시면 맞는 걸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아웃서이더인 줄 알았어? 랩해가지고 알았다 다 오세요 오는 거였다 자 다시 우리 두 친구분입니다 할게요 스탑! 이은하 최진석 댁 셋째 딸 이은하씨 안녕하십니까? 요즘도 골프 잘 치시나요? 그러니까요 은하 누나 외로워요 이은하씨 외로워요 건너마을에 최진석 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서 목쇠도 얼굴 한 번 밤쇠도 얼굴 한 번 못 봤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 만나뵙고 높죽져라고 아랍마을 사는 질복이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치 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사위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이방학씨! 사랑! 아 좋아요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오늘 녹화 날짜로 따지면 하지만 이 팀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좋아요 멈춰